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20%가량 추가로 더 줄어든 가운데 일일 확진자도 전날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540명으로 직전주보다 130명 늘었지만 전날보다 40명 줄었고 지역별로는 원주 103명, 횡성 3명, 영월 1명, 평창 4명 등입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418명으로 지난주 529명보다 100명 넘게 떨어졌습니다. 사흘째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도내 누적 사망자는 858명을 유지했고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5명입니다.